증권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안 요소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자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잇단 악재로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반등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가 75조 2,12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1분기에 매출이 7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13조 원으로 38% 급증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매출 11조 5,830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3조 1,399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은 36%, 영업이익은 137%,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양호한 실적 전망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로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이후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는 비수기였고 저희가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될 분기였을 거여서 본격적 영향이 2분기부터 미친다고 보고 있고 수급의 균형이 좀 차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하반기 수요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보다 PC라든가 모바일의 수요가 좀 더 안 좋다면 그런 리스크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레벨업을 위해서는 실적 외에도 경쟁사와의 격차 축소나 의미 있는 인수합병 등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